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83페이지 인장등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등록이라는 것은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이 도장을 앞으로 계약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미리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등록이라고 합니다. 인장등록은 개업공인계사와 소속공인계사만 인장등록하고 보조원은 도장을, 계약서 작성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도장 찍을 필요 없기 때문에 인장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37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법인의 경우 법인은 회사죠?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개인은 인감도장일 필요 없습니다. 개인은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따라서 1번은 법인은 인감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감도장인지 여부를 알려면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인장등록에 가름합니다. 맞습니다. 2번, 소속공인계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할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했는데 소속공인계사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일단 자격정지죠? 그리고 자격정리는 6개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 모두 6개월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42번에 1번, 2번에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1년이 아니고 6개월이고요. 업무정지가 아니고 자격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함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계사 고용신고할 때 함께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인장등록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따라서 인장등록방법은 3가지고요. 등록인장, 변경등록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4번은 소속공인계사 고용신고하면서 할 수 있고, 3번은 등록신청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5번은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 변경등록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39번에 2번에 있습니다. 등록인장 변경등록, 7일 이내 4후 변경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4페이지 34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보조원은 계약서 작성 못하기 때문에, 도장 찍을 필요 없기 때문에 인장등록하지 않습니다. 개공, 소공만 인장등록합니다. 개공은 개업공개사, 소공은 앞으로 소속공개사를 줄인 말입니다. 자, 2번은 변경등록, 7일 이내 변경등록하죠. 10일 이내 X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에 인장등록합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휴업신고, 폐업신고 모두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계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계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주택의 경우, 우리 프린트 4번에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은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인지 여부를 알려면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법인의 소속 공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네요. 소공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개공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85페이지 39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소공은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개공은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출문제 지문이 70%가 그대로 출제될 겁니다. 올해도. 어렵게 내면 70%, 쉽게 내면 80%가 기출문제 지문에서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쉬운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고 쉬운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쉽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계속 기출문제 나오니까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고요. 그 다음에 군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4번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하고 주된 사무소 것을 가져다 쓸 수도 있다. 5번이 틀렸네요. 군사무소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고 안하고 주된 사무소 것을 가져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 40번입니다. 인장 등록 틀린 것입니다. 1번이 답이네요.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분사무소에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개공원 업무정지 소공원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4번 등록 신청하면서 할 수 있고 소속 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인장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5번은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 인장. 법인도 사람이죠. 그래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87페이지 41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공 소공 모두 업무 개시전에 등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되고요. 3번 개인의 경우에는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도장 크기 없죠. 법인 인감도장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만자 때문에 틀렸죠.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자 42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네요. 업무 개시 후에 하는 게 아니라 개공이든 소공이든 다 업무 개시 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변경 등록 7일 이내 하고요. 3번은 3번 이게 조금 논란에 있는 표현인데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이게 개업공개사 인장 등록은 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조금 바람직하진 않죠. 소속공개사 중계보조원 고용신고서가 하나의 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어쨌든 인장 등록 방법은 3가지입니다.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된다. 기출문제 자체도 완전히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중계보조원 소속공개사 고용신고서가 하나의 서식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속공개사 고용신고서 따로 있고 보조원 고용신고서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주된 중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에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 5번 법인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자 다음은 88페이지 43번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에 중계행위에 사용할 인장은 업무개시전에 등록해야 됩니다. 개공 소공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리언은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는 거 맞고요. ㄷ 분사무소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증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 안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리얼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되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9페이지 휴폐업입니다. 휴폐업 자 휴폐업인데 휴업신고 휴업신고 그 다음에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가 있습니다. 변경신고가 있는데 휴업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고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이미 등록증이 반납되어 있으니까 등록증 미반납입니다. 그래서 이건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또는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모두 미리 사전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전신고를 해야 되고 휴업은 3개월 초과하는 경우 3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3개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6월 초과 무단휴업을 하면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취소니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도 있습니다.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사유고요. 원칙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초과할 수 있습니다.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임신, 출산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임신, 출산한 경우에도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9페이지 44번입니다. 미리 신고해야 되는 거 했는데요. 미리 해야 되는 거.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모두 미리 신고죠. 네 가지 다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모두 사전신고입니다. 우리 사무소 이전신고는 4후 10일 이내 신고고요. 등록인장 변경등록도 4후 7일 이내의 변경등록입니다. 자 다음은 45번 문제입니다. 휴폐업 틀린 것인데 1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했는데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입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달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1월 1일날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2월 1일날 극단적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고요. 폐업을 하고 나서 9월 1일날 다시 재등록을 했습니다. 재등록을 해가지고 가령 10월 1일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다면 이 기간 폐업을 했다면 옛날에는 새출발했습니다. 재등록하면 그래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그냥 업무정지처분만 한 번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업무정지 과태료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이제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했다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은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개사로 고용신고 되는 경우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 이 세 가지가 소위 사전교육인데 사전교육은 유효기간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취직하거나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만두고 나서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공탁금은 폐업을 해도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 프린트 46번에 1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는 주된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거 우리 프린트 52번에 있는데요. 19개.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응시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조례, 그 다음에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폐업은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에, 46번에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만 신고하기 때문에 2개월 휴업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맞고요. 2번, 치약을 이유로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치약, 징집으로 인한 입영, 질병으로 인한 요양, 임신, 출산은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3번,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폐업을 한 경우에 1개월 이내 사무소를 철거해야 된다 했는데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했는데 간판 철거는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개의 경우 간판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 철거해야 된다. X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적시 반환해야 된다. 지체 없이 가 아니라 적시 반환해야 됩니다. 적시라는 표현을 명문규정 두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서식에는 적시 있지만 절의기간이 법조문에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개혁공개사가 갑이네요. 1번, 개혁공개사가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미리, 국토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된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모두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간판 철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간판 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을 뿐이고요. 진역, 벌금, 과태료,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개혁공개사가 공개사법 위반으로 2019년 2월 8일 1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년 7월 1일 폐업신고하였다가 2019년 12월 11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업무정지, 과태료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혁공개사에게만 승계됩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 그래서 처분일로부터 1년이 넘었잖아요. 1년이 넘은 경우에는 종전 업무정지처분 효과 1년이 안 넘었으니까 소멸된다 해서 틀렸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1년이 안 넘었죠. 처분일로부터 2019년 2월 8일 날 처분을 받았고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년 12월 11일이니까 등록을 한 경우 아직 1년이 안 넘었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한다.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19년 8월 1일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년 3월 5일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년 12월 5일 다시 등록을 한 경우 종전 위반 행위에 대하여 1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소위 재척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과태료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은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18년 2월 5일 등록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년 3월 6일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년 10월 6일 10월 16일 다시 등록을 한 경우 종전 위반 행위에 대한 등록지처분을 할 수 없다. 폐업기간이 3년을 넘으면 할 수 없는데요. 아직 3년이 안 넘었죠. 2018년 2월 5일이니까 19년 20년 21년 2월 5일 돼야 3년 지납니다. 3년 안 넘었기 때문에 다시 등록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법제 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게 어렵죠. 사례중심으로 나오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49번 문제. 49번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에 등록 후 업무 개시하지 않고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3개월 초과도록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는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리언에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것 맞고요. 디겟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했는데 휴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휴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후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겟도 틀렸고 리얼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미엄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전부해야 된다 했는데 등록증 미반납이라고 적어놨죠. 이미 반납된 상태니까 재개나 변경 신고는 반납을 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0번입니다. 93페이지. 6월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답은 4번 이내의 선거에 따른 공식 취임이라고 구체적인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4번 임신 출산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게 틀렸는데요.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왜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모두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5번 사물 초과해서 무게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리 신고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사물 초과해서 무게시하지 않을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사물을 초과할 수 없다 했는데 6월을 초과할 수 없죠. 사물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되고 한 번 신고하면 6개월간은 휴업할 수 있고 6개월 초과 무단휴업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은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 했는데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반납해야 되지만 재개 변경신고는 이미 반납된 상태니까 반납 못합니다. 첨부 못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사물 초과 무단휴업하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 6월 초과 무단휴업은 임의적 취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거 3가지죠. 폐업신고, 등록 취소, 그 다음에 폐업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가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폐업신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된 경우 사무소 이전만 간판 철거해야 되고요. 휴업이나 업무정지의 경우는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간판 철거할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은 54번 문제입니다. 54번. 휴폐업 옳은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 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2번은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을 초과할 때만 미리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 초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을 초과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 신고를 해야 되고 한 번 신고하면 6개월 가능할 수 있고 6개월 초과해서 무단 휴업을 하면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 공개사가 될 수 있다. 이중 소속 안 됩니다. 휴업기간 중이든 업무정지기간 중이든 이중 소속 안 되고요. 5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5번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역은 3을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언에 개업공개사가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휴업 폐업은 등록증 반납 전부 제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디것에 휴업 신고한 경우 간판 철거해야 된다. X입니다. 휴업이나 업무정지의 경우는 간판 철거하지 않습니다. 간판 철거가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개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고요. 철거 안 하면 철거 명령을 등록관청이 철거 명령을 했는데도 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고 간판 철거하지 않더라도 진역, 벌금, 가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는 아니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비용만 대신 청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98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의무와 책임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